구μ사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빨리 복귀해서 좋은 모습 보내고 있습니다 자아 다음 선수는 다음은 누구를 찍어야 할까요? 멋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세 번째 안녕하세요 세 번째 엽시한이 형 포기포 저는 정민규라고 합니다 팬분들 저희 지금 많이 응원해주고 계신데 시즌은 아직 한참 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1위 할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하코스틴입니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부산전의 주인공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지영진입니다 너무 못해깐 돼 발사진행 직근차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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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진짜 인사 그것이 아니라고 팬분들한테 인사를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? 인사 하면 돼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한 것 같은데? 탭해 탭해 제가 아까 드리니까 주환아 라바 인사 한 번 하자 인터뷰 혁민입니다 또 누구를 찍어야 좋을까요? 제가 또 새로운 선수를 한번 성공시켜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번에 새로운 친구인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이제 네 저 올해 대구FC에서 온 박성원 들어갑니다 팬들한테 올 시즌 가고 아직 국내에서 쬐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온다면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FC 한양의 성격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또 어떤 선수가 있어요? 재민이 형 하셨나? 또 제가 선수 한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연재민입니다 이번 시즌 팀에 승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장님 저 유튜버에요? 네 저 유튜버요 바로요 저 팬분들한테 한번만 해주세요 오늘 그 습격 안하고 우승 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정민이 잘할거에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필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성수 덜 쉬고 있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생각해서 도전해 감사합니다.